아 여기는 녹동항 입니다 녹동항 야 숭어 숭어 때가 우아 뭐야 이거 으 아 엄청난 으 물반 숭어 반이 아니고 그냥 숭어 숭어 전부 다 바다가 으 아 으 아 이거 뜰 채로 건져도 그냥 엄청나지 않겠습니다 으 아 으 아 이게 아 수백 톤 수백 톤 으 아 기가 막히네 씨알도 좋네 으 아 아 이게 was 으 아 아멘